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부산공동체라디오 051 FM에 나와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제 옆에는 두 분의 DJ가 앉아계시는데요.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까지입니다. 정말 깔끔하네요. 언어 능력자라고 들었거든요. 한국어 영어 1어 표준어에 부산 사투리에 대구 사투리까지 다 가능하시다고 들었는데 부산 사투리와 대구 사투리에 차이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? 부산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표현하기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경북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가수. 가수. 이렇게. 맞나요? 네,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흥이 많아서 영국에서 토끼 역할을 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흥이 되게 많으세요? 네, 제가 노래도 좋아하고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남들이 잘 한대요. 불러져. 불러져. 또 이러면 안 들어볼 수가 없죠. 어떤 노래를 하면 좋을까요? 가장 자신 있는 노래? 네. 자신 있는 노래. 그러면 트로트를 한번 해볼까요? 트로트 좋죠. 텐션 높게 올려서. 살리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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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갓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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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